네 부동산 상품을 얘기를 하게 되면 뭐 비단 아파트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물론 대표적인 게 아파트이기도 하고요. 가장 가격이 많이 오르는 것도 아파트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부동산 상품이 아파트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주택으로 가는 큰 범위를 잡으면 다세대주택부터 연립주택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다 들어갈 겁니다. 그 주택이라는 큰 범위에 들어가는 부분 특히 이제 그 외에는 상가와 오피스텔 뭐 상업용 부동산들이 있고요. 토지가 또 있죠. 여러 가지 현재 부동산 상품들의 유형별로 봤을 때 지금 지난 5월달까지 어떤 형태로 변동이 생겼는지 한번 통계자료가 나온 게 있어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부동산 시장 상품별 동향입니다. 일단 전국의 주택 아까 말씀드렸던 주택을 전체적으로 다 뭉뚱그려서 얘기했을 때 이거는 전국시장이죠. 전국시장 주택 매매 및 전세 가격 지수 변동률입니다. 그랬을 때 매매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 그러니까 전월 대비를 한다면 지금 현재 기준이 5월달이니까요. 이제 4월달이겠네요. 4월달 대비 5월달에는 어떻게 됐는가 좀 봤더니요. 실제적으로 매매 시장 같은 경우는 현재 1.20% 정도가 올라온 겁니다. 1.20%가 정도 오른 거고요. 이 정도 수치고요. 그 다음에 전세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전세 가격을 봤을 때는 0.90% 정도가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매매 시장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도 있죠. 전월 대비가 아니라 2020년도 4월과 5월을 비교했을 때 2020년도 4월 5월 대비 실제적으로 오르는 걸 보게 되면 몇 프로가 되는가 봤더니요. 10 한 13% 정도 오른 겁니다. 13% 1년 사이에 한 13% 오른 거고요. 그 다음에 전세 가격도 당연히 그 정도 가격 10%대에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역별로 주택 매매 가격 지수 추이를 봤을 때 수도권과 5개 광역시 기타 지방 이렇게 세 개로 나누었을 때도 보시게 되면 수도권 지역 2011년도부터 13년도 15년도부터 해서 2021년도까지 거의 10년이죠. 10년 정도 통계를 쭉 봤을 때 11년도부터 17년도 이 사이까지는 거의 변동사항이 없이 아주 낮은 진폭을 보여주면서 살짝 오르고 내리고 하는 부분. 가장 안정적인 어떤 형태, 가격 형태죠. 그랬다가 2017년도부터 수직으로 오르기 시작하더니 급격하게 수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의 집값, 특히 주택 가격이요. 5개 광역시도 마찬가지로 따라가고 있는 흐름이고요. 이제 서울 지역이 집값이 오르면 수도권이 오르고 수도권이 가격이 급등하게 되면 인근 지역에 있는 지방시장부터 또 아무래도 광역시 중심으로 해서 가격이 더 오른다는 거는 뻔한 공식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기타 지방, 나머지 지방, 광역시를 뺀 나머지 지방 같은 경우는 거의 소폭 상승을 했다. 완만하게 상승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개 광역시와 수도권 지역,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집값이 많이 올랐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경기, 인천 지역만 따로 떼서 봤을 때 서울 지역만 따로 떼서 봤을 때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매매가와 전세가 변동률을 봤을 때는 매매 같은 경우는 서울의 강남과 강북을 나눠봤을 때 서울 지역의 전체 통계로 봤을 때는 0.8% 한 달 사이에 0.8%가 오른 거고요. 매매, 전세 시장 같은 0.62% 강남 지역이 한 달 사이에 0.71% 그 다음에 강남의 전세 가격도 0.44%가 올랐고요. 대표적이고 또 요즘에 서울 지역 중에서도 가격이 가장 많이 안 오르는 지역들 특히 강북 지역의 대표적인 몇 개 지역들이 가격이 굉장히 무섭게 올리고 있습니다. 0.89% 올랐고요. 전세 가격도 덩달아서 0.82% 현재 끌어올리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주간 매매, 전세 가격 변동률은 그간 나왔던 대책을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대책이 나왔다가 실제 나올 때는 한 두 달 정도 조금 더 조정기 갔다가 또 다시 올라갔다가 또 정책이 나오게 되면 잠깐 조정했다가 또 올랐다가 이런 형태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여지는 이걸로 일직선으로 통계를 잡아서 쭉 그래프를 보게 되면 그냥 우상향으로 쭉 오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르고 내리고 한 진폭이 있긴 하지만 그 통계를 평균치를 잡았을 때는 우상향으로 그냥 쭉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경기, 인천. 경기, 인천도 당연히 오르죠. 경기 지역이 1.30% 걸렸고요. 그 다음에 인천 지역이 1.88%. 그러니까 그동안에 약세였던 지역도 정말 집값이 정말 안으로 정말 저가의 주택들이 많았던 그런 지역들마저도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고 보셔야 되고요. 이 비율은 가격 대비 비율이기 때문에 뭐 실제적으로 1.88% 올랐으니까 현재 경기 지역, 인천 지역이 강남보다 더 비싸겠네가 아니라 상승률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상승률을 해서 현재 최저가 또 현재 거래된 가격에서 얼마만큼 더 올랐냐 그 비율을 따지는 거기 때문에 금액을 얘기를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되고요. 경기, 인천 주간매매, 가계, 변동률도 똑같은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이 나올 때는 살짝 주춤했다가 다시 반등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고요. 약발이 전혀 먹히지 않은 정책이었다고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개, 광역시 같은 경우에도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부산 지역이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0.96% 올랐고요. 그 다음에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이런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도 실제적으로 매매가가 오르게 되면 당연히 전세가율을 끌어당기거나 아니면 전세값이 폭등하면서 매매가율을 밀어올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같이 병행되는 어떤 형태로 가고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실제적으로 지방 특히 오개, 광역시 같은 경우는 서울 지역과 그래프가 좀 다릅니다. 서울 지역, 서울이나 경기, 인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낙폭이 심하고 굉장히 크고 움직였는데 실제적으로 0%대, 거의 표준치 가격에서 공시가격안이 발표된 부분부터 현재 자금 조달 계획 규제부터 안정원 대체까지 움직이는 이 진폭 자체가 그렇게 크지가 않다. 그 얘기는 광역시 같은 경우는 서울과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 지역과 다르게 많이 오르고 떨어질 때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폭 사체가 완만하게 오르고 내리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주택을 봤으니까 상가를 봐야죠. 상가 요즘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작년부터 해서 물론 그 전에도 경기는 안 좋았지만요. 최악의 경기 상황을 현재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상가의 투다 수익률도 굉장히 떨어지는 걸 보실 수 있고요. 2018년도 4분기, 4분기 때만 하나도 실제적으로 거의 8%대 현재 육박을 했던 수익률이 지금 같은 경우는 현재 2021년도 1분기는 5.48%대까지 떨어지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원래 중대형 상가나 소규모 상가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폭은 거의 비슷하게 현재 하락을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지만 5%대, 8%대 이 정도 수익률을 한다면 은행 금리 따지게 되면 나쁜 수익률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서울 일반 상가 임대 가격 지수도 실제적으로 마이너스, 중대형 상가든 현재 소규모 상가든 마이너스 상가를 걷고 있는 부분은 현재 코로나 때문에 가장 큰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소상공인들이 실제적으로 생업을 진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득이 당연히 줄고요. 그러면서 그 건물의 임대료를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임대료가 연체되거나 아니면 조금 더 할인해주거나 이런 형태로 가다 보니까 수익률은 더욱더 작아질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상가 분기, 3개월 정도를 단위로 봤을 때 자본 승리로 봤을 때는 2020년도 1분기, 또 2020년도 2분기를 봤을 때는 도심권이 14.6%대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강남이 10.7%, 영등포, 신천지역이 10.5%. 우리가 알고 있는 실제 업무지역이 밀집되어 있고 상가와 사무실이 많은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업무지역에 직장인들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수익률은 당연히 배분될 수밖에 없다. 보셔야 되고요. 연관 투자 수익률도 말씀드린 대로 그래도 현재 도심지역이 0.20%지만 강남지역은 그래도 현재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0.19% 정도 오른 거고요. 영등포, 신천지역이 0.08% 정도 기타지역이 0.12%이기 때문에 오히려 도심권이 현재 실제적으로 자본 수익률을 봤을 때는 가장 높았었지만 연관 투자 수익률로 봤을 때는 현재 도심권이 오히려 마이너스가 마이너스가 생진을 현재 걷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강남권은 현재 마이너스가 떨어지지 않은 형태로 또 영등포, 신천지라든가 이런 지역도 같이 움직였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강남권이 그래도 현재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래도 선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시고요. 그 다음에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매매가격 및 입주 예정 물량을 보시게 되면 매매가격 변동률이 현재 실제적으로 굉장히 크게 움직이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6월에 굉장히 높게 형성됐다가 2020년도 3월, 작년에 코로나 사태가 발병되면서 매매가격이 떨어졌다가 다시 오르고 있는 형태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2019년도 고점보다 더 높은 형태로 현재 매매가격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입주 예정 물량 대비 매매가격 변동률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매매가격이 변동됐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익이 많이 발생했다는 얘기고요. 실제 오피스텔인데 불구하고 투자 수익, 특히 임대 수익이 아닌 자본이들까지도 발생을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 매매, 전세비, 임대 수익률 같은 경우는 임대 수익률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실제적으로 임대 수익률은 2017년도 대비했을 때 현재 실제적으로 4.4%대까지 떨어진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전세가격 대비는 그만큼 또 많이 오른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오피스텔이 주택시장으로 진입을 못하는 수요들이 대부분 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들이 주택으로 활용이 가능한 준주택이라든가 아니면 현재 아파텔 이런 형태로 또 분양이 되다 보니까 전세가 비율은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임대인들이, 임차인들이 그만큼 수요들이 이전에 내 집 마련보다는 현재 실제로 입지가 더 좋은 오피스텔 특히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을 또 찾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주택으로 활용을 한 오피스텔 비율이 그만큼 높아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수익률은 당연히 현재 월세보다 전세비율이 높아지다 보니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4.2%, 4.3%대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피스텔 투자자별 비중추위를 보시더라도 과연 누가 투자를 많이 하는가? 당연히 기관 투자가 많고요. 2020년도, 21년도 봤을 때도 21년도에는 급등했습니다. 68.9%대까지. 전년도에 비해서 20% 이상 높아진 거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는 현재 좀 17.2%에서 2016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한 3분의 1 정도 줄은 형태고요. 그 다음에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현재 13.4%대까지 현재 2016년도에 저점보다 좀 높아진 형태입니다. 그리고 개인들, 특히 개인들이나 기타, 간접 투자 이런 형태로 봤을 때는 현재 기관 투자자가 그만큼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대규모 임대업이라든가 대규모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기관들 특히 임대사업에 관련된 여건들을 충분하게 만들려는 주택시장에 진입을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 당연히 오피스텔 쪽으로 많이 눈을 돌렸다 이렇게 보시고요. 오피스텔 연관 누적 거래량 보시더라도 평당 거래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오피스텔 수익률도 그만큼 높아진 거고 시세 차이까지도 많이 볼 수 있는 여건이 됐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또 입주 물량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면적을 보게 되면 33제곱미터 미만, 6평 미만 보다 현재 33부터 66까지 봤을 때 현재 실제적으로 6평부터 현재 한 10평 이상 되는 10평 이상 되는 현재 형태로 10평에서 18평 정도까지겠죠. 그 정도 면적이 가장 줄을 이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33평만 미터부터 66평만 미터가 2016년도보다는 많이 줄어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은 현재 3, 4년 전, 4, 5년 전만 해도 현재 면적이 넓은 특히 한 20평 정도 되는 오피스텔을 찾았지만 이제는 현재 1, 2인 가족이 늘어나면서 혼자 사는 1, 2인 창업가들인가 아니면 벤처 창업가들 이런 사람들이 업무 시설 밀집된 지역에 혼자 사는 1.5룸이나 원룸 수요가 그만큼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적은 면적들이 그만큼 더욱더 활기를 띄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오피스텔 분양 가격 같은 경우도 말씀드린 대로 분양 가격이 이렇게 수직으로 급등하고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앞으로도 또 투자 수익이나 자본이익까지도 같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 입지에 따라 가능하다. 보셔야 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토지시장입니다. 토지시장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수도권, 비수도권 나눴을 때 등락폭이 현재 심하게 움직이긴 했으나 결론적으로는 현재 2021년도 4월까지 봤을 때도 현재 상승폭을 현재 그리고 있고요. 전국적으로는 0.35%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전국 서울 지역이 0.45% 그리고 경기 지역이 0.35%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격 자체가 토지부터 현재 주택까지 주택부터 현재 다가구 주택부터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부터 상가, 토지까지 전방위적으로 가격이 다 오른 걸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계속 지속적으로 금리가 인상된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런 형태가 계속 꾸준하게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